그래서... 그것도 해보고 그랬는데... 별거... 빨간 것만 잡고... 진짜... 나 지금 10년 짓고 있어, 10년 사실 잘 안 갔으니까... 뭘? 10년째 빨간 것만 잡고 왔다고? 거의 뭐... 그렇지 뭐... 빨간 것... 잘한다... 나는 빨간 게 싫은 사람이야... 나는... 옛날에 빨간 거 안 봤었잖아... 빨간 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... 내 옷도 빨간 거 하나도 없어... 키 체인 빨간색이네... 이거 이거 이거... 키 체인... 태클 박스도 핑크잖아...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... 물통도 오렌지네... 돈이 있어야지... 돈이 없어서 태클 박스는 진짜... 그런 가난한 장에서... 아니... 44불이야... 근데... 얽은 거는 24불이야... 네... 저는... 얼씨... 안 그래도... 태클 박스 옛날에... 낚시회에서 갔는데... 잊어버렸어요... 오... 누가 뿌려갔네... 어... 정말... 그렇더라고...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... 그... 이... 블럭에... 빨간 거 한 사람 없어요? 네... 그룹고... 아... 빨간 그룹고... 아... 빨간 그룹고 정신이... 저기... 그룹고는 빨간 그룹고 정신이... 왜요? 레드 그룹고... 빨간 그룹하고... 저... 아... 빨간 그룹고 잡은 비율은 100대 1이야... 네... 그렇겠죠... 그치... 다른 사람들은... 그 정도는 아니야... 적어도 뭐... 한 10대 1... 이런 정도는... 나는 100대 1이야... 100대 1... 그리고... 저기... 여기... 이번에 갔을 때도... 사이즈 미달도... 다 뽑은 거야... 어떻게 됐는지... 기분 나쁘게... 물론... 그냥... 구멍이나 앉아... 사이즈 미달도 다 아프겠지... 아니... 근데... 그룹고도... 아... 뭐... 다섯 개 달아줍니다... 네...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... 빨간 놈들이 자꾸 들더라고... 그니까... 그 바늘 두 개 부르면은... 한번... 그... 올렸다 내리는데 시간 걸리잖아요... 하나 잡아놓고... 나온 바늘로... 딴 놈... 딴 놈... 딴 놈... 여기... 밑에다가 빨간 놈 사절을... 네... 아니... 뭐... 빨간 고기들이 신화하는 느낌이라... 네... 흠... 흠... 백파운드는... 아까 얘기했지만... 그런 식으로 걸리면은... 힘들거든... 네... 근데 이런 식으로... 꽈버리면은... 네... 이렇게... 힘 안 들게... 꽈죠... 흠... 흠... 매듭이... 두꺼워져... 네... 더 두꺼워지고... 퍼프테크 모양들이 상해 나오잖아... 네... 근데... 저 뭐야... 백파운드 나 있는데도... 네... 이 매듭으로 하니까... 매끈하게 나오고... 심플하게 그냥... 옛날에부터 제가 알았는데... 그... 역사 차도가 저런 매듭이 있었더라고... 네... 한 번 더... 왜냐면 대롱을 갖고 다녀야 돼... 네... 그래서 나중에 대롱으로 해가지고 빼야 돼... 아... 다시 지금 어떻게 해야 돼... 그랬는데... 이번에 딱 해보니까... 좋아... 온 거 아니야? 울지마... 다시 한번 참고... 이제...